제주MBC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태도를 유보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10.9%, 문대림 제주국제자의도시개발센터 JDC 이사장 9.4%, 위성곤 국회의원 8.6%로 오차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두권을 이뤘습니다. 부상일 전 국민의힘 당협의원장 4.8%,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4.4%, 안동우 제주시장 3.4%,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2.2%, 송재호 국회의원 2.1% 순이었습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고영권 제주도정무부지사, 고병수 전 정의당 도당위원장,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1%대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태도 유보층은 47%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20.2%, 문대림 이사장 16%, 위성곤 국회의원 12.6% 순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상일 전 당협의원장 11.7%,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10.6%였습니다.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1%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8.2%와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